안녕하세요. 오제이룸의 제이입니다. 오늘은 2021년 트렌드에 맞춰서 지속가능한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만들기도 정말 쉽고 또 카페를 좋아하시거나 평소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께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만들 아이템은 이렇게 보이시나요? 제가 지금 커피컵이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컵 잔을 그냥 이용해봤는데 이렇게 끼어서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사용하면 되는 아이템입니다. 우리가 생각보다 그 종이 틀 그거 뭐라고 하죠? 커피컵 슬리브라고 하거든요? 모르겠어요. 커피컵 슬리브라고 부르는 이 종이로 만들어진 이게 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계속 버려지면서 쓰레기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원단으로 만들어진 커피컵 슬리브를 쓰게 되면 더러워져도 계속 빨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저와 함께 DIY 아이템 만들어볼게요. 준비한 안쓰는 천 위에 패턴을 올려두고 재단을 합니다. 총 2장이 필요해요. 식서 방향으로 끈도 잘라주세요. 자른 원단 위에 패턴을 올려두고 끈 위치를 표시합니다. 먼저 끈을 만들어줄 거예요. 원단의 겉과 겉을 맞대어 1cm 봉제합니다. 봉제된 끈의 끝에 핀을 꽂고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진 원단은 많이 구겨져 있어요. 끈을 달기 전에 다림질로 한번 쫙 펴주세요. 끈을 표시한 곳에 고정하기 위해 0.5cm로 박아줍니다.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고정 봉제해주세요. 컵 슬리브의 겉과 겉을 맞대고 옆선을 봉제합니다. 봉제한 시접은 손톱으로 갈라주세요. 다른 원단도 마찬가지로 옆선을 봉제합니다. 시접을 손톱으로 갈라주세요. 두 원단의 겉과 겉이 만나도록 맞대어 합봉할 거예요. 안감을 안으로 집어넣고 봉제선을 맞춘 후 끈이 달린 위쪽을 먼저 봉제합니다. 원단을 뒤집어 보면 이제 컵 슬리브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. 아래쪽을 막아주기 위해 다시 원단을 뒤집어요. 그리고 나서 아랫면에서 2cm 떨어진 부분을 표시합니다. 표시에 맞춰서 접으면 딱 1cm 시접을 접을 수 있어요. 위아래 다 시접을 접어 다려주세요. 밑부분을 다 다리고 다시 뒤집어 모양을 잡아주세요. 위쪽부터 끝 스티치를 박을 건데 시접이 말리지 않도록 손톱으로 반을 갈라 정리 후 봉제해주세요.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스티치로 마무리 짓습니다. 간단한 방법으로 컵 슬리브가 완성되었어요. 뒷부분을 가셨고ft 의상으로ise 접속도로 조립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슬리브 뷔한 다음 영상에서는 제로웨이스트 보틀백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